상금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.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문제들 속에 우리는 왜 좌절해야만 했습니까? 퀴즈 틀려도 상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한 문제만 맞춰도 상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배경 지식 검색 없이도 잘 맞출 수 있는 퀴즈! 하루 종일 TV를 보는 당신도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! 헐퀴가 만들겠습니다. 실시간 예능 퀴즈쇼 헐퀴 퀴즈쇼 헐퀴 퀴즈쇼 헐퀴